목표 달성 툴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. 너무 아쉬워요. 제가 말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과 헤어지려니까 말이죠.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유승준 씨가 생각해요. 유승준 씨요? 아까 그 석에서 계속 연습하던데요. 진짜 저 연습 많이 했어요. 그럼 오늘은 진짜 진지하게 봐주세요. 오늘도 진짜 진지하게 봐주세요. 여러분도 웃지 마시고. 냉정하게 판단하세요. 진지하게. 진짜 안 똑같으면. 말씀하세요. 안 똑같으면 저는 그냥 나갈 테니까 혼자서 인사를 하세요. 예 알겠습니다. 끝낼 수 없는 사이라면. 이게 뿐이에요. 이제부터 나가요. 찾기를 바래야. 찾기를 바래야. 찾기를 바래야.